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잘 계신가요? 방학했어요? 저는 방학했어요 1월 9일에 그래서 저는 방학을 해서 저는 열심히 잘 놀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할 곡은 뭐냐면요 SG워너비의 랄랄라라는 곡이에요 제가 방학 때 즐겁게 랄랄라 보내는 것처럼 이 곡도 랄랄라 잘 보내주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곡도 랄랄라 잘 보내줬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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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어요 이 곡은 랄랄라 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랄랄라 잘 보내준으면 좋겠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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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